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개인연습을 하는 개인연습실 공간입니다. 이렇게 스피커도 있고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피아노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댄스 연습 뿐만 아니라 이제 보컬이나 랩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제가 연습할 때 쓰는 공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잘 보이나?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뒤에도 이렇게 있고 잘 보이나? 요새 날씨가 엄청 추워요. 그렇죠? 진짜 패딩 없이는 못 다닐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요? 잘 지내나요? 잘 보이고 잘 보이려면 안 되니까요. 저의 마음이 다닐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